카아레 싶을 정도로 고기를 자글자글 아 배고프다 고기가 은근 잘 안 탄다 아 배가 고파 어 위에 김치전이 있네 고기가 다 익어갈 때쯤 익고 나서 양파를 투척 한 움큼 쥐어서 투척 남은 것까지 물을 적당히 넣고 남은 채소들을 풍덩 풍덩 언제 이거 도대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 2 3 4 3 5 5 5 가방이 감자 익었네 익었어 온라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